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림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지 하는 그 기준과 목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담해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바울은 자신의 모든 세상의 유익한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 다른 인생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세상의 희망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개명하게 되죠.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사도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희망,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로 살리라.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도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강조하는, 자주 언급하는 세 가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자신의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주의 종 이러면 대단한 줄 아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또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 작은 자입니다. 사도, 우린 사도 이러면 대단한 줄 아는데 사도는 쉽게 표현하면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이나 바울이나 사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나 작은 자나 심부름꾼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심부름꾼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작은 자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혼돈과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뉴스도 못 믿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들을 때 그게 진실로 들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언론이나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뭐냐면요. 한마디로 잡음이에요. 요즘에는 라디오를 많이 안 듣지만 우리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이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맞춰놓은 주파수의 소리가 잘 들리죠. 그런데 지방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치익 치익 거리면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데 이 세상의 잡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텔레비전이 우리의 영성의 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애국당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애국당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 동남아시아 가면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 한국의 주재원들이 거기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을 가정보로 쓰고 또 청소하는 사람 쓰고 애 교육시키는 사람 쓰고 종을 일하는 사람을 두 명, 세 명 두고 완전히 왕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가면 다시 한국에 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국시켜서 자유하게 하셨죠.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주의 전능하시고 오루주 만부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환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의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내가 주님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잡음에 내 삶의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정로로만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으려고 발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임의로 버려둔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인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뭐만 짓니까? 죄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암흑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잡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귀먹으리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0편, 107편 구절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돈 많은 순서가 아니에요. 실력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 오래한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후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단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입을 엿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입을 넓게 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입을 넓게 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사람은 입을 조금만 열든지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딱 좋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만 입을 열어요. 그게 광야유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서를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입을 엿만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물론 얼마 차이 안 나서 두 번째로 나온 형보다 힘이 없어서 뱃속에서 둘째로 나온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형이 곤비하여 돌아왔어요. 그 팥죽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야, 그 팥죽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이라.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애서가 사냥꾼이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야, 조용해. 그리고 뺏어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애서는 이 야곱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가로대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애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왜 팔았는가?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거래를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과 달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애서는 너는 먼저 태어나서도 장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라도, 모태신앙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후 5시에 부른받은 품꾼의 감격이, 첫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식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새 밭은 길갓밭, 가시밭, 돌짝밭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은 그 말씀을 담아 열매를 맺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내 심령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영적인 사모함에 달려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엘리사라는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과부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 차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보다 이 과부가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빚만 지고 죽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네 두 아들을 우리의 종으로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는 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과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집에는 기름 병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이 판국의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유익합니까? 그리고 이 과부에게 누가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다 망한 그런 여인에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동네마다 사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 그릇이 몇 개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마다 따릅니다. 그런데 한 그릇, 두 그릇, 100 그릇, 200 그릇, 300 그릇, 400 그릇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릇에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말라버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얼마나 많이 그릇을 빌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빚을 다 갖고도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반면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늙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옵니다. 그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준 사람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지주가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동편창을 여십시오. 활과 살을 취하십시오. 동편창을 향해 쏘십시오. 저 화살은 아람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가로대 살들을 취하소서 고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 살이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살입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면 열 번, 이십 번, 삼십 번이라도 쳐야 되는데 이 왕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 번만 쳤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사모함이 이 왕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가로대 왕이 오, 육 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르다. 네 번째는 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과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우리처럼 가서 30분 결혼식 참석하고 밥 먹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객이 많이 왔나 봅니다. 지금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잔치집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건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여봐라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행해라. 그럼 하인들의 입장에서 당신이 내 주인이야? 안 들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워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연애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점점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순종은 점점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뜨는 거 얼마든지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게 되면 주인과 하객을 조롱하는 꼴이 되죠. 왜? 포도주 모자라니까 물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내게 질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구세구세가 되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다 한례를 받아라. 아니 그때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술술용 칼이 있습니까? 한례를 받는 거 순종했어요. 그런데 117세가 되니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떻습니까? 순종의 명령이 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낳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박 겉탈기하듯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박 겉 핥아봤자 수박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적의 결과라는 것을 이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천국과 지옥이 불확실하고 하나님이 내기신 구원이 불확실한 회색 지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국노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열한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개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릴 정도로 흉년이 극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밭 과부에게로 가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니 지금 서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과부가 뭔 먹을 것이 있어서 나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정말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착한 과부라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물 뜨러 가는 과부에게 나로 좀 떡도 먹게 하라고. 나 너무 배고프다고. 그런데 그 과부가 딱 돌아서더니 인상을 탁 정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떡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지금 마지막 떡을 해서 내 아들과 나눠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딱한 상황이죠. 그 말은 지금 당신을 줄 떡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자기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여기 만 원 있으니까 빵 좀 사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움 알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엘리야도 이 말하고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리고 과부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림들이 과부라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완전 미친놈이죠. 그렇게 말했으면 그만 말해야 되는데 먼저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어라.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왜 이 과부에게 나를 공개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상황이고 이 과부도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내가 먹고 죽을 떡을 먼저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과부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해 안 되지만 그때 이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에 기름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반면에 사우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빛하면 불순종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여러분들 죄진 사람들이 자기 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자기를 합리화하죠.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죠. 변명하죠. 이게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깨끗이 사는 걸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혹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위처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우랑처럼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십니다. 왜?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져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우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살찐 소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로잡아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불순종은 우상숭배의 죄와 동급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홍내가 실수하고 홍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사우랑처럼 변명하지 마시고 다위처럼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만 등록하면 천국의 등록이 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거는 20년, 30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알기만 하고 그치셨으면 안 되고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떠나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오늘 내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아닌가?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 생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의 대적을 치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원수와 대적을 내가 내 스스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의 아름다운 것과 반석의 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9절 가운데 요한 3서 2절이 있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교회만 다니면 다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 3서 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